어떤 사람은 작은 실내 정원이나 테라스나 넓은 파티옷 또는 정원이 딸린 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원이 없는 집이나 창문 공간이 적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보통은 집에 정원을 만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집에서 미니 정원을 가꾸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당신도 자신만의 정원을 가질 수 있다. 정원 1은 우리의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미니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함으로써 식물을 가꾸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미니 정원은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훌륭한 취미생활이다. 이 활동은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좋다. 게다가 집안의 공기를 정화해 주는 나 주 중요한 효능도 있다.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은 자신만의 공간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고르면 된다. 집에서 미니 정원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도움말과 단계들을 알아보자. 멋진 미니 정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용기이다. 예를 들어서 투명한 유리, 용기는 충분한 양의 빛을 받게 해줄 것이다. 또한 뿌리가 자라고 동시에 수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깊은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과도한 수분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열림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항이나 꽃병과 같은 원통형이나 컵 모양의 그릇이면 된다. 미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재료들이 필요하다. 자갈 또는 작은 돌멩이수 또는 활성수 털기나 뿌리덕개의 이끼나 장식용 돌, 맨잇, 선택상, 고려해야 할 식물들 미니 정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 종류는 작고, 그늘을 좋아하고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으며, 높은 습도를 견딜 수 있는 종류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폐쇄된 미니 정원에는 단초, 양치류, 브로메리아드, 베고니, 아 등을 키울 수 있다. 열린 미니 정원에는 다육식물, 선인장, 또는 작은 과일, 나무를 심으면 좋다. 집에 미니 정원을 만드는 단계 화분을 자갈로 2에서 3cm 깊이 정, 돌을 채운다. 이것은 고인 물이 뿌리에 닿는 것을 막아준다. 바닥에 이끼 한 겹을 깔아주면 스폰지 작용을 해서 물을 흡수함으로써 흙이 자갈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흙이나 비료를 숯과 섞는다. 이 유기농 물질은 배수를 용이하게 해서 뿌리가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혼합물을 화분의 1월 4일나 1월 3일 정도 차지할 만큼 더 는다. 선택한 식물을 원래 화분에서 꺼내어 이 화분에 넣는다. 식물들의 뿌리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도록 한다. 식물마다 적어도 10cm는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식물을 위치시킨 후에는 표면을 이끼나 장식용 돌멩이로 덮는다. 이는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자갈이 젖을 정도로 물을 준다. 물을 주어야 하는 주기는 식물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흙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해야 한다. 햇빛이 없는 시간대에만 물을 주도록 한다. 이른 아침이나 밤 마무리 되면 미, 네 정원을 볕이 잘 드는 곳에 놔두어서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한다. 식물이자 날수록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언제나 죽었거나 노랗게 변한 썩이들은 떼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집안의 미니 정원 아름다운 실내 미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단단한 항아리 또는 유리 화병을 사용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작은 돌이나 흙을 안에 채우면 된다. 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식물을 골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식물 홀더를 식탁, 창턱 또는 바닥에 놓아두어도 좋다. 발코니의 미니 정원 집에 발코니가 있다면 이 공간을 미니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발코니 가든이 안팎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덩굴 식물들을 심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이 식물들이 진정한 열대 우림의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낸다. 당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코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것이다. 실내 혹은 채광창 정원 실내 정원 혹은 채광창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집안의 훌륭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공간을 사용해서 미니 정원을 만든다. 화분의 맛, 지도 않는 큰 식물들로 채우지 말자. 가장 좋은 것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다. 미니 허브가 된 이 작은 공간은 작은 수풀을 만들어서 채울 수 있다. 향이 나는 허브를 키우면 차를 만들 때 쓸 수 있고 다른 식물처럼요. 리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캔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을 공중에 매달거나 벽에 달거나 바닥에 놓아도 된다. 이 아이디어의 좋은 점은 요리할 때 사용할 신선한 재료들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답고 유용한 장식품을 집안의 빈 공간에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